사실은 수원하시는 회사 대회를 제작하는 목적은 뭐냐면 수상스키장의 영업회사와 그 다음에 수상스키, 스키, 림플랜, 메뉴와 저렴한 대회, 이런 팀 쪽으로 이 대회를 수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이번 대회를 작년에 APEX 대회를 수원하셨고 이번에는 KIR, 셀주신도 수원하셨는데 이번 대회를 수원하셨는데 더 많은 수원을 해서 컵을 수원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? 떨블렀어? 아, 난 안 돼! I wanna steal the world 나이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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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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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na see the world united Long to live as one 좋은 거 주쵸? 이번에는 참여행자, 한 명분들은 가현! 가현! 아니, 잠깐만! 내가 아는 사람, 저랑 친한 사람들이 자기답게 긍정하게 패밍을 추천받고 있는 거예요 빌밍은 어떠십니까? 지금 빌밍 너너마산으로 올라가면 정룡깔이도 좋잖아요 안 돼요? 한 번 써주세요, 한 번 형, 써주세요 이거, 이거 나도 유탈 빌밍을 추천받아 처음이냐? 세월이 때 잠깐만 빌밍은 선수 가현 선수, 패밍 축하시나요? 자, 뽑아주신 거예요 못 돼요, 못 돼요 자! 아, 네, 형 아... 박수 박수 오오오오옆 오오오오오옆 오오오옆 오늘 나는 포스터벌 받아야 되겠고 포스터벌 하고 있어 정확히 지식분들에 들어가시면 돼요 지식분들 나가세요 루지 20번 너 나와봐 루지 20번 없으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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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지 20번 없이고 아버님 인정해주세요 주세요 ί 말은 50번 루지 20.55 We have to bring the world together We have to live as one We have to bring the world together We shall overcome